수업 2년차 2학기 강좌 좀 안내를 드리려고 그래요. 에피소드는 301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년차 2학기 이니까 당연히 2년차 1학기 수업을 마쳤다고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300분까지 학습을 마쳤다고 상정을 합니다. 교재는 2권입니다. The Lust of Programming Language. 1학기 때 사용했던 교재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는데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수업하면서 빠뜨린 챕터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9장도 배터리 있고 그리고 뒤로 쭉 내려가서 어드밴스드 피쳐도 빠졌고 그 다음에 20장이죠. 20장의 파이널 프로젝트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졌던 부분들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재도 또 하나 합니다. 새로운 교재 이름이 뭐냐니까 A Gentle Introduction to Lust 입니다. 구글링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이 짤막하지만 상당히 압축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하고 2권을 가지고 서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Rust by Example 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는데 Rust by Example Rust by Example 책. 여기서도 우리가 좀 빠뜨리고 지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빠뜨리고 지나온 부분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표시 누락분에 해서 Rust by Example에서 빠진 부분들 있죠? 빠졌던 챕터들 중에서. 이것도 단어 아니에요. 그 중에서 1부에서 주로 3권을 교재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GENTLE INTRODUCTION TO LUST. LUST BY EXAMPLE. LUST BY EXAMPLE. 이 책.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권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honesty. ㅇine enrolled. 그리고 yine 4권을 주의하 대 windows은 아니지만